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선생님 이번 질문도 밤도깨비 카페에 올라온 글을 가져왔는데요 한 회원분께서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좋다 아무 상관없다 좋다 상관없다 외국에 존재하고 있는 절에 가서도 기도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 한국, 일본 이쪽 아시아권만 해도 불교 문화가 융성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어디 가도 부처 같은 부처님을 모셔진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양 쪽 외국 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이런 부처님 집처럼 기와집처럼 이러한 건물이 그렇게 이제 있다는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문화적인 불교 문화가 전파가 잘 안 됐던 곳이죠 그런데 이 근래에 불교 문화를 전파를 시킨 겁니다 어느 스님이겠죠? 어떠한 스님이 재력을 신도들이 재력을 쌓아줘가지고 보시를 했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내지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교리를 내가 전파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도를 닦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생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사찰을 부처님 집을 그렇게 건립을 한 거거든요 외국에 있는 사찰에 가면 당연히 부처님이 계시죠 그럼 이분 질문자도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 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 마음속에 불심이 있는 겁니다 불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 마음속에 불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찰에 가서 부처님 불상을 봤을 때의 반가움이 들겠죠 아 부처님이시다 불심이 있는 분들은 불상을 보면 반가워하고 좋아하거든요 야 좋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편안하고 흐뭇하고 부처님이 꼭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런 평온함을 느끼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 질문하신 분도 외국에 있는 부처님을 만난다면 불상을 보신다면 당연히 이분도 좋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래도 무사고로 무탈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본인이 목적하는 여행을 순조롭게 이룰 수도 있겠죠 내가 부처님을 보고 싶다든지 저기 절이 있네? 한번 가볼까? 그럼 궁금증이 있어서 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절이 있는 걸 알고 여기에 왔으니까 내가 기도를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찰에 간 거기 때문에 내가 목적이 없으면 내 몸뚱아리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일으켰고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그 사찰 부처님 집으로 인도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봐야 되겠다 하면 본 것이 이루어진 거야 거기서 좀 소원을 빌어봐야 되겠다 하면 부처님 뵙고 소원을 빌고 기도했으면 그거 이룬 거예요 본인이 목적한 바를 당연히 좋죠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불공을 드린다든지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 주시는 게 나에게 불신이 있는데 부처님이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부처님만 뵙고 인사드리면 그만이지 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권을 주신 회원님께서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외국에 있는 절에 가셔서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 부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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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